어떤 전나무는 굉장히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달빛이 없는 전나무는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싼 내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자기 교인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야 이 무턴한 사람은 전나무 조금만 하나를 대와서 교회에 딱 갖다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눈을 상징하는 솜을 딱 펴다 놨어 전나무에다가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별을 담는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담는다 종이별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산에 있는 전나무가 눈이 와서 눈을 다 안고 있는데 어떤 전나무는 굉장히 화려하고 빛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전나무는 빛이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둡고 싸늘해 보여요 왜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달빛을 받은 전나무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은 달빛을 받지 않은 응지에 있는 전나무는 굉장히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깜깜이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다 어둡고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나무를 그때부터 게다가 성탄튀기로 전나무를 사용했대요 수고하셨습니다